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일본 요카우마 애국동지입니다 6년 동안 동지님들의 한결같은 투쟁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공화당 전국 대의원 및 상당 5준의 인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1대치 제1단이 되셔서 대한민국 땅에서 공산당을 뿌리채 뽑아주십시오 미략하지만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의 무공항 발전을 지원하면서 다시 한 번 동지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원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 우리 공화당 첫 열민 동지 여러분 일본 호카이드에 거주하는 문경 베나무치 방래학을 키모태가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 5주년간 제3차 전국 대의원 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됨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반의 부여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 나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수호를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 공화당의 힘을 모아 이성만 대통령의 근국 인연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간병정신을 이어가라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1 한국인을 비롯하여 세계 방방 곳곳에서 거주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도 우리 공화당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당을 응원합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한글자막 by 한효정